반갑습니다. 코코벨 여러분. 오늘은 두바이 케이크랑 마시멜로우 띵만스 쿠키 준비했습니다. 음료는 커피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치킨은valuation. 이건 무슨 소리가 혼란다. 정말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짭조름하고 맛있어요. 의 pin. Punching. 결혼지도 못하게 있어요. 고소해요. 끝 딸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멘 너무 맛있어여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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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초콜릿 팍팍 가다본나 전자 아이스크림 매운 거 같아요 육수 초콜릿 감사합니다. 치킨무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치즈가 매콤해요 치즈가 매콤하고 마카롱 너무 맛있다 엄청 맛있어 고기 고기 핫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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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쌀떡 롤리 추가적인 맛 네너로 매콤하는 과정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뇨 뇨 뇨 뇨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